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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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프지? 언니? 네.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교통사고요? 사고사로? 사고는 없고요. 없다고? 네. 그냥 사고는 사고인데 교통사고는 아니고 사고사? 사고사 있어요. 누구예요? 동생. 동생? 동생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25이요. 남동생? 네. 치매 돌아가신 할머니는 누구예요? 치매는 없으신데 지금 외할머니가 치매끼가 조금 있으세요.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 시댁에 누가 있는데 저희 시댁에요? 저희가 아버님이 두 분이신데 친 아버님이 지금 치매에 있으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쪽의 줄인지 누군지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치매이신 것 같고 네. 언니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나는 이게 언니 있잖아 본인 아픈 게 조상의 바람이에요. 동생 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상이 본인한테 감겨 있고 왕래하고 작용하고 저희 삼촌이 이제 29에 자살하시고 그러니까 언니가 있잖아 이게 지금 한두 명 조상이 아니고요 본인이 팔자의 조상의 가물이 있고 우리 같은 사주가 신의 가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아니지만 예감, 직감, 느낌, 어떤 꿈 그리고 또 어떤 조상의 기운 또 어떤 데를 가면 터의 기운 이런 걸 또 직감적으로 본인이 조금 직간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더 왕래를 해. 그리고 이 남편도 조상 가물이 많아. 이런 얘기 나한테 처음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몇 번 봐가지고 가끔 듣기는 했는데 항상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워낙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지를 않으니까 들은 적은 없어요. 저희 신랑은. 남편 뭐해? 저희 남편이 직장을 잘 못 다녀요. 그래서 일용직을 하면 조금 낫거든요. 근데 언니 유씨네 집안에 자랑할 게 없어. 남자가.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신랑 쪽에 유씨네 집안 남자들이 다 자랑할 게 없고 미안한데 변변치가 않아. 내세울 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본인도 남자복 없어. 본인도 남자복이 없고 결혼 언제 했어요? 저희 32살에 했어요. 자손이 있어? 셋 있어요. 아들 셋. 아들만 셋? 네. 힘들겠네. 네.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 남편은 일찍이 공부줄도 끊기고 네. 부모 자랑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경찰, 군인 뭐 이런 직업을 했었어야 돼요. 원래. 근데 4주에 연맛살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직업을 갖고 꾸준히 일을 못하고 자꾸 움직여 다니거나 자꾸 옮기려고 하거나 자기가 다 만족이 안 돼. 그 지금 이제 그 직업 소개서가 아니고 인력 사무소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사업 안 돼. 언니가 봤을 때는 언니는 남편이 누구를 이끌만한 그런 그게 있어? 아니 성격이 조금 유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유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오너에 큰 자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딱히 해 먹을 것도 없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본인이 조금 그래도 조금 열정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내년도 언니 별로인데 언니가 도와, 옆에서. 네. 뭘 도우면 될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린 애기여가지고 막내가 너무 애기여서 아직 두돌 안 됐거든요. 저 남편도 삶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잖아. 네 맞아요. 마음에 자기가 살려고 바둥대고 열심히 하고 성실해요. 안 풀려서 그렇지. 언니네 조상도 쑥대밭이고 저 남자네 조상도 쑥대밭이야. 저 유씨네 집안은 윗대의 선산에 움직이고 이장하고 뭐 이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산신벌전이 많고 언니는 다 조상 바람이에요. 해원하지 못하는 어떤 억울하게 죽고 험하게 죽고 젊어 죽고 비명행사하고 이런 어떤 조상들의 가물이 언니가 많아서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젊은 사람인데 애를 셋을 낳아서가 아니라 건강히 죽을 병은 아닌데 여기저기가 본인이 뼈 따고마다 편치가 못해. 어? 어깨면 어깨. 팔이면 팔 허리면 허리 다리면 다리 이런 식으로 응? 언니네는 금전이 자꾸 모여지지가 않고 깨져나가고요. 작은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아홉 살이야. 둘째가 둘째가 스무 살이 돼야 된대. 둘째가 언니 적어도 열여덟 살이 돼야 언니네 집안이 자정된다 그래. 응. 언니네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키기를 잘 지키고 응. 나갈 돈이 천지야. 백월 벌면 이백원 나가. 응. 좀 고생해야 되겠다. 계속 고생했나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언니네 두 부부가 네. 다 비빌 언덕이 없어. 저 남자도 부모가 있어도 비빌 언덕이 없고 본인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둘이 맨땅에 헤딩해서 네. 계란으로 바위 쳐가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 돼. 그냥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언니. 애들 키워야 되잖아. 내가 사주팔자에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의 사주보다는 조금 일찍 결혼했고 또 부모의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시작부터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시작한 거 아니잖아 언니.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에 각오는 있지만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고생은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언니는 어디다 기도 좀 많이 해. 아 그럼 어디 절이라도 다녀야 되는구나. 집에서 물도 넣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절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 좀 많이 해. 네. 많이 빌어야 되는 건가요? 이 조상을 누가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줘 사람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집안에서 그런 거 근데 언니 나는 이 네. 동생 네네. 외삼촌 네. 어? 외삼촌? 외삼촌도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동생, 외삼촌 남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남자들이 저희가 좀 명이 짧아요. 명이 짧고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언니가 한 번은 이런 데도 조상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떤 걸 해라 이게 아니라 네. 한 번은 언니가 조상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게 윗대도 아니고 본인 집계에 그런 게 있으면 네. 어떻게 했어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젠가 한 번은 짓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몰라요? 말을 안 해주시던데? 근데 나는 이분들이 먼저 들어오던데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먼저 들어오시던데 조금 더 고생해. 그러면 저희 지금 신랑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네. 뭐 해야지 뭐. 하려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하시던 분 밑에서 배우고는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총대를 매게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나는 물러서 있고 알아서 총 책임자를 만들지 말라. 그 사람한테 뜬수 맞아요. 이 사람이 배울만큼 배워서 내가 흔들 수 있을만 내가 흔들 수 있을만 할 때 그때 사업을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저도 같이 하고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라 신랑은 그 밑에서 2년 있으면 되고 저는 그냥 자격증이라서 그냥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는 봤었거든요. 본인하고 둘이 같이 하는 거는 부부니까 괜찮은데 남한테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니는 미용을 배웠어요. 제가 그거 하고 싶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팔자 세다고 언니는 원래 팔자가 세. 그래서 미용 안 해도 네. 팔자가 세. 그래서 지금 배워도 돼요? 언니가 몸이 자꾸 아픈 거 같아서 네. 애들 셋을 데리고 말이 그렇지 미용을 언제 따겠어요. 진작 배웠으면 네. 밥 먹고 사는 지장이 좀 덜었을 텐데 네. 뭐 팔자에 나오는 직업은 네. 교사 선생 뭐 이런 뭐 어린이집 교사 뭐 이런 교사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호사 또 이 미용 쪽 네. 이런 직업들이거든요. 네. 교사는 안 맞을 거 같은데 죄송해요. 교사의 사조예요. 근데 본인이 뭐 이미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직업이니까 그냥 패스하시고 네. 네. 어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잘 맞아요. 아 나중에 향후를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갔을 때는 그쪽 직업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언니가 몇 년 상간에 뭐를 하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 네네. 그리고 2차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언니가 뭐 동분서주 할 수 없잖아.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도와야 되고 네. 본인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럴 수 없잖아. 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냥 지금 저희 둘째가 조금 ADHD 그 약을 먹거든요. 네. 셋 다 아들이라 그랬지? 네네. 둘째가 아홉살이라 그랬어요? 네네. 양띠? 네. 근데 언니 걔는 원래 집중력이 별로 없어. 그래요? 어 그래서 지구력 없어요. 어 한 군데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네네. 호기심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네.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이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고 네. 잠깐 지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성향이 네. 애가 좀 부산스럽고 네네. 그 공부하는 집중력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네네. 자꾸 그런 걸 시켜. 뭐 바둑을 시키거나 아 정서적으로 그림 그리거나 네네. 이런 걸 자꾸 시키고 네네. 그렇게 하세요. 뭐 이게 평생 가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네. 네네. 물어보면 돼서 네. 전 됐습니다. 그럼 신랑은 그냥 지금 하는 거 일단은 이거 주면 네. 기술직 공무원 그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죠. 뭘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혼하거나 뭐 그런 건 이혼 안 해요. 그렇죠. 이혼은 뭐 없죠. 근데 원래 네. 사주를 바라보면 언니네가 또 가뜩이나 부부의 그 비빌 언덕도 없지만은 그냥 맨몸으로 시작했지만 어? 또 이 사람이 언니하고 궁합을 봤을 때는 네. 또 돈도 흩어지는 사주야. 아 그럼 저랑은 안 맞아요? 궁합이. 아 궁합이 봤을 때 어 원숫살 같은 게 껴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궁합 성격만 잘 맞는다고 궁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부의 이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자꾸 금전도 다 깨져나가고 모아지지가 않고 네.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무당이 꼭 아니라도 애가 셋인데 언제 돈을 모으냐 애들 조금 어느 정도 키워날 때까지는 언니네가 어쩔 수 없잖아. 네네. 그냥 언니가 이거는 내 팔자에 박복해서 돈을 못 모으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어 남편이 혼자 벌어서 다섯 씻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은 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니네는 현금을 갖고 돈을 못 모아요. 나중에 네. 조금 어느 정도 애들이 크고 좀 그러면 땅을 사놓던 집을 사놓던 집을 자꾸 전세를 자꾸 늘려가든지 네. 아니면 집을 자꾸 늘려가든지 땅으로 자꾸 늙혀놓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니네가 현금 보호와 가지고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언니네 부부가 셋복이 별로 없어요. 둘 다요? 주식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 안 하죠. 무슨 투자 남한테 인간의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